가면에 딱 벗고 기분이 좋아했는 상태였는데 그게 셋째 날이었거든요 대부분 미션 한다고 미션이네 서브 안주 카페 그 다음에 목장 관련 이벤트 한다고 이틀이 사라졌어요 지금도 첫날 이거 해봐야 둘째 날까지 편하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스토리도 잘 기억이 안 날테라 찾아가면서 하느라 좀 걸렸는데 아무튼 이 아저씨가 동생이었던 것 같아요 게임 시간은 많이 단축됐죠 3일치만 날아갔습니다 여기도 저주를 풀어주는게 아니고 사실 폭풍의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다른 모션이 나오길래 한번 연주해 보았습니다 태양의 노래는 안 나오나 그런 생각도 좀 내긴 하는데 딱 노래 자체도 기억이 안 나요 이번에는 에프나의 노래인데 반응이 없을 것 같아요 각성의 노래를 한번 해볼까요 각성의 노래를 한번 해볼까요 각성의 노래를 한번 해볼까요 이제 사라지겠죠 뭐냐 이 노래는 설마 이 노래는 사라지십니다 어지럽네요 소원지에 물이 가득 차서 흐르기 시작했구요 옆에 있는 미라들 물이 사라집니다 지금 뭐 급하게 오늘은 미라이드부터 제대로 못봤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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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이 엄청 원인것 같습니다. 빈전을 깨라는 소리겠죠? 자 일단 1초 후에 지금 해놓을거는 끝났는데 꽃마리가 사라지죠 어차피 시간이 좀 남을테니까 느려지는 노래를 풀었구요 정상으로 불리겠습니다 밤이라 꼬마애가 밖으로 안나올거 같긴한데 꼬마애가 밖으로 나와요 진행이 되거든요 여기는 귀신을 받았던거 같아요 지난번에도 여기 제대로 확인을 안해가지고 정확한건 모르겠구요 꼬마애가 나오진 모르겠지만 기다려보고 여관으로 가면 될거 같아요 밤이라 안나오겠죠 뭐 잠시 그렇지 10시인데 반응이 없네요 마을로 돌아가자 한 다음에 돌려도 바로 오몰몰을 풀 수가 있게 됐습니다 오몰몰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 4콘이 숨어있는데 때릴 수가 없네요 만화계 근원 4콘 기탄 가면도 사라졌기 때문에 볼 수가 없네요 여기 할머니가 나오실 텐데 여기 할머니가 나오실 텐데 이벤트를 보려고 와 있습니다 이벤트가 지금이 아닌가 12시면 안주가 부엌으로 도착할 때가 되기 때문에 무슨 소리지 이벤트를 보려고 어디서 포보는 소리가 나는데 그전에는 못 보던 것거든요 아 그 도시의 킬을 얻은건 저 고로니 예약한 방이 였나 그라저나 고고는 소리가 엄청 크네요 안주에게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몇 번 하다보니 이것도 몇 번 하다보니 귀찮은 지경이에요 여기도 대화 대화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권리서가 없기 때문에 토지 권리서 갖다 주면 하트랑 바꿔줍니다 좀 키가 있어서 참 그냥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괜히 데크로 변신해서 올라갔네요 이중이 장갑이 되는걸 이중이 뻔했네요 이중이 타이트하죠 이중이 타이트하죠 이중이 타이트하죠 요기는 요정 하나 쏙 해놓고 파일 세팅하고 가겠습니다 어차피 2시 반 부터 시작이라 아직 저희로 와요 그리고 활 쏘는 실력이 약간 더 늘어났기 때문에 오늘 웨그인 다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엉마이가 나왔네 소래소래 소로소로네 뭐라는 거지 슬슬이야 시간이 됐다는 것 같고 이 위치가 여기 오는 외계인이랑 이 뒤쪽을 좀 커버하기 좋거든요 이 얘기도 몇번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번째인가 요새 헷갈려 어디까지 진행했었는지 아무튼 여기 앞에 오는 녀석이 있고 여기는 생각보다 천천히 오기 때문에 요런 녀석을 먼저 잡는게 나요 좀 기다렸다가 좀 기다렸다가 슬슬 보이면 쏴주고 조심해야 될게 이렇게 이렇게 안 맞을때 당황한거 여기 때문가 어 놓친거 같은데 아 하나 놓친건가요 맞았나 어 들어가기 직전에 맞았으면 다행인데 맞았으니까 진행이 안되겠죠 6시까지만 버티면 됩니다 6시까지만 버티면 됩니다 조이기 조이기 타네요 조이기 타네요 망했다 어 건너편 어 맞은거 같은데 백산 여기 어 됐나 아 다행이네요 4시인가 그러면은 몇시죠 아 5시구나 어 어 명하나 얻었구요 좀 화살이 모질라하고 식겁했는데 다행히도 성공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둘째날엔 저녁 6시에 맞자호위 이벤트를 해야 되구요 맞자호위 이벤트가 끝나면 그 젖소 가면 로마니 가며 넣었는데 밀크바에 회원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가 됐든 활소위 이벤트가 저녁에 또 있단 얘기에요 뭐가 됐든 활소위 이벤트가 오후 3시에 오후 3시에 오후 3시에 카페에 만나야되는 이벤트도 있구요 다행히도 자 전달했으니까 전달했으니까 다행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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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거나 좀 해놓죠 하나씩 하나씩 하는게 조금 편할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계속 같이 진행하면서도 밀려가지고 진작에 끝났어야 되는데 똑같은걸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끝내고 싶어요 다행히도 고맹이가 나왔나 새벽이라 안나오겠네요 전에 보니까 폭탄 던지면 나왔던 것 같긴 한데 지금 폭탄도 없어요 폭탄 한번 던져보죠 폭탄 어 열렸다 오 나가고 있어요 폭탄을 던져서 나온건지 원래 나오는 시간이라 모르겠네요 아무튼 여기에 아저씨가 있는데 칼을 들면 꼬마이가 오거든요 쫓겨나요 꼬마이도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그냥 성부시켜서 가면만 얻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싸워보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할 때 꼬마이도 나가라고 하고 쫓겨낸 다음에 끝났어요 그래서 3일째 저녁에 얻었는데 기쁨도 잠시 뭐 아무튼 가면을 얻었습니다 뭐 아무튼 가면을 얻었습니다 기부도 어차피 어차피 대화에도 안 받아줄 테니까 나가죠 가면을 얻은거가 지난번엔 못했는데 요쪽 윗쪽 윗쪽에 우물이 있거든요 하나던가 재택은 알람을 계속 알려주는데 그냥 시간이 바쁜다고 알려주는건가 확실하게 보겠습니다 그냥 가면 공격당할테니까 가면을 써보죠 가면을 써보죠 오이테쿠 오이테쿠 원기가 나오는 파란색 모노 원기가 나오는 파란색 만화 포션같은거 얘기하는거 같은데 여긴 뭐죠 위치사에 야레와 스 구니 뽀리뽀리 시따 우이제 오마이 모노 이건 물고기 같아요 어떻게 다 없죠 일단 포션이랑 물고기를 준비해야 할거 같은데 올라가죠 올라가죠 하긴, 여기서 구할 수가 없으니까 클락다운은 바로 올 것 같아요 물고기는 여관에 벌레랑 같이 있으니까 거기서 구하면 되는데 카라니아는 어디서 구해야 되지 루프로 가야 되나요 꼬로는 없어졌네 일단 슬롯 하나, 아 이걸 피워야 되네 우유를 그냥 마시죠 우유도 달라고, 또 우유 사러 와야 되는데 아, 밥만 먹은 거구나 별 수 없잖아 일단 담아 먹을게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늪치로 가겠습니다 가서 파란 약 가서 파란 약 가서 파란 약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아, 네 不是, 이거는 테크로 가는 게 나을 거 같으니까 다는 게 나을 거 같으니까 wiwi wiwi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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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가고 있어요. 응? 뭐야? 마녀가. 어, 마녀가. 뭐지? 포샷 못 쏴잖아요. 포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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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갑자기 기침이 나네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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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일단 요거 줘보죠. 물고기 어? 아니라고? 뽀리뽀리 시따 오마이모노 맛있는거 다섯개? 뭐지? 이건가? 물주면 잘하는? 이런 잘 못 구워야 한다보네요 일단 마을로 돌아갈게요 지금 좀 시간이 늦어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맞춰야 될 것 같거든요 아이템을 좀 확인하고 안날려고 했는데 이제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